인도베티브 인디비젤라이즈드 뉴 튜리셔널 키트 잉크 잉크는 세계 최초의 4D 프린팅 개인 맞춤 영양 공급 시스템입니다. 잉크 시스템은 개인 맞춤 영양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Target Delivery 기술을 활용하여 영양소가 흡수되는 위치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잉크는 다음에 5단계를 거쳐 소비자 맞춤 영양을 제공합니다. 첫째,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퀴즈를 통해 고객의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분석한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와 양을 제시합니다. 둘째, 원하는 액상 음료와 영양소 분석 값에 맞는 카트리지 구독을 신청합니다. 셋째, 주문한 영양 카트리지를 디바이스에 넣고 프린팅 버튼을 누릅니다. 잉크는 비즈 형태의 영양소를 병안에 프린트합니다. 소비자는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비즈 형태의 영양소가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번째, 캡슐화입니다. 캡슐화는 영양소의 원료가 친수성인지 소수성인지에 따라 방식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캡슐화된 영양소는 목표 지점으로 전달됩니다. 일부 영양소는 위산과 상호작용하여 기능성 물질의 최대 방출을 도모합니다. 나머지는 위산에 의해 분해되는 것이 방지된 채로 장으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은 잉크를 통해 하루에 한 병으로 나만을 위한 맞춤 영양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만의 맞춤 호명양사인 잉크를 경험해보세요. 잉크, 하루 한 병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